하나, 둘, 셋, 짠! 쏘리, 사진이 이거밖에 없잖아. 네, 선생님. 너무 귀엽게 나오셨어요. 박사님 것도 준비했어요. 짠꿍! 내가 이걸 입을 거라 생각했습니까? 아니, 그냥 들이대 본 거야. 아, 내 선생님 열받는다. 얼른 밥이나 먹고 가자. 가려, 더워, 빨리 더워. 식사하시죠. 저, 박사님이랑 결혼할 거예요. 인하야,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니? 나이가 뭔 상관이야. 박사님 히어로야. 내 인생에 히어로. 어, 맞아. 근데 히어로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야. 고마워하는 거야. 결혼하면 골치가 아주 아파져. 너 챙길 시간이 없어.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막 돌아다녀. 나도 같이 돌아다니면 되지. 너 정의 따위 관심 없잖아. 생겼어, 관심. 내가 당하고 나니까 생겼어. 근데 저, 남편감으로는 직장이 제일 중요한데. 어, 맞네. 아, 내 박사. 백수야, 백수. 야, 네가 먹여 살려야 될지 몰라. 아이씨. 아이씨. 백수한테 백수라 그러면 어떡해. 백수면 어때?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. 박사님, 걱정 마세요. 됐고. 말 잘했네요. 누구 때문에 백수가 되는 바람에 구직 활동을 해야 했어요. 파티는 끝났습니다. 빨리 당장 나가주시죠. 아, 저, 내 선생. 그, 기분 상했다면 쏘리. 아휴, 죄송합니다. 기분 상한 백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요. 자, 자, 일어나시죠. 어머, 아, 이거, 이거 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, 이거. 하, 할 얘기 더 있는데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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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쏘리. 아, 이거 후딱 찍어 갈게요, 후딱. 됐습니다. 나가시죠. 나가시죠. 아니, 이거, 빨리 나가시죠. 이거 금방 치우고, 금방 치울 수 있잖아. 아니, 저, 죄송합니다. 어휴, 일단 여기. 저, 이것만 치우고 갈게요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다시. 아휴.